유권자들의 독립적인 활동을 어딘가에 종속된 활동으로 매도하려고 하는 정치적인 탈락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심지어 부수관변단체들이 했던 그런 선거운동도 사실 저희보다 저희들은 합법적으로 했지만 그분들은 문서 도와의 후보자 이름이나 정당까지 다 적시했기 때문에 현행 선거폭서나 보면 유혹성 소지가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까지도 저희는 도장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도 수사받을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처럼 총선 랩도 수사받을 필요가 없었고요. 무혐의라고 다시 한번 확신합니다. 들어가서 잘 묵비하고 잘 최후 진술하고 무혐의를 최대한 확인받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